탈왕의 프리만나 니배나 워크셀 앱탈밍 대만의 프리만나분들은 거의 한국과 동시에 저희의 최신 요시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곧 대만에서 무엇을 발매하는 예정인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최신 한국어 리메이크 앨범 메모리인 에프티 아일랜드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것은요. 저희가 특별히 90년대의 가장 유명했던 곡을 선정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곡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대만 팬분들은 들어보지 못한 곡들이지만요. 이 곡은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곡들입니다. 특히 탈기곡 해들처럼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물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곡입니다. 선배님들도 그 노래를 저희가 다시 노래를 부르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요즘 정말 큰 도전이자 영광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희도 새롭게 평범하는 곡에서 많은 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희 최신 한국어 리메이크 앨범 메모리인 에프티 아일랜드 아래서 한 부탁드립니다. 파이머더 프리맘입니다. 파이머더 프리맘입니다. 파이머더 프리맘 파이머더 프리맘 하늘 위해 날 위해 뭔가 있을 것만 같아 저 하늘의 대들처럼 하늘 날짜 fly high Fly 날개를 펼쳐봐 하늘만 바라봐 용기 낼 수 있다면 넌 낼 수 있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